대본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국가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꼭꼬지 국가란다. 우리 이사님들께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게 두려워하고 화휘 국가 또는 화예 국가 도저히 방문이 없으니까 환경저형포바라는 타이틀로 이사님들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부 소감옥이 꼭꼬지 정보, 문제 정보, 소속, 위태를 살짝 넣어가지고 환경저형포바라는 국가를 만들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국가였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물론 조직은 이사장이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같이 행정을 같이 하고 있는 이사장과 여기서 행정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임위사가 있습니다. 상임위사가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게 되면 그걸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 부의사님들에게 별의를 받아서 이사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국가를 만들어서 앞으로 23대에 어떤 일을 희망사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22대인데 저도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정말 지켜야 되는 방향과 앞으로 여운 것이 우리가 여우서서는 안 될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해서 세 국가가 출국을 하면서 우리 그 당시의 상품 후배였습니다. 찬희 의사님께서 3세 이낸 발량 결정적인 정책이 기업 메세나를 활성화시켜서 연간 20억 3년간 60억을 출현을 해서 우리 민주당의 피를 공정의 피로 만들겠다 공약을 하면서 방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 지금 시작했을 때 21대 집중부에서 당겨준 지금까지 50년 동안 정부에서 중앙에서던 국정과 미술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미술 대전을 치르면서 정부에 계시는 청년 장갑인 미술 대전의 출품이었다 그 출품을 모아는 돈이 신억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20대 때까지는 문의지음하고 우리 한국의 주사님께서 공동관리를 해도 이 돈이 이 피같은 돈이 쏟아 놓은 절대 안 되는 돈을 합해서 지난 20일에 여러분들께서 미술신 비비를 여러분들의 피같은 돈 비비를 신억을 받아 3억을 쓰시고 나머지 철흥을 보태도 신철흥을 하게 해줬다 그 신억은 미술 대전 50년 동안 모아라 그 피같은 돈은 절대에 서서는 안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정부에 계시는 힘든 우리 구루 파워의 자전교육 기금을 샀었고 우리 한국의 너무 힘든 이 문화 속에 삶은 미술을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시는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시는 우리 올라작가서 제님들 이 추운 겨울날에 변한 나라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작업실을 그렇게 고정하는 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작업실 운영기금을 조금씩 들여서고 작품도 팔리지도 않던 그 작품 작가들 작가들 작년 기금으로 썼었던 그 피같은 도심을 행운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운영자리에 보라는 피해비를 벌어져서 남겨둔 17억을 학과 2년 만에 다수업을 했답니다 현대 미술의 회의가 맥통을 남겨놓고 지금 나의 앞으로는 어떻게 안하고 임기를 사전을 만들어놓고 이와 같게 많은 저주의 있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술 탈퇴송 운영하고 하고 있는 이 회사직 대한민국의 대전입니다